먼저 바이러스 감염의 총론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기생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DNA나 RNA 진홈으로 이루어져 있고 겉을 감싸고 있는 엠빌로비가 있습니다. 오직 세포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핵산이 mRNA나 단백질을 보통 만들게 되고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주에서 그 바이러스가 복제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 몸에 감염병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숙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바이러스 입자가 우리 몸에 어디로 들어올 건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올 거고 소화기 바이러스는 또 다른 곳을 통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겁니다. 두 번째, 막 들어왔을 때 처음에 숙주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첫 번째 1차 복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후의 숙주로는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보통 티슈 트로피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하고 딱 맞는 조직을 찾아서 어떤 장기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병인론을 결정짓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그 감염이 완전히 제거돼서 완치되는지 아니면 숙주에 계속 남아서 지속감염으로 남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어떤 형식으로 감염되는지가 규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바이러스가 숙주를 옮겨서 다른 숙주로 가는 전파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세균 감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성공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이러스마다 그 양은 다르고 보통 임팩셔스 도즈라고 하는 그 양이 아주 적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좀 넉넉해야 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이러스가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대부분 우리 몸의 점막입니다. 그다음에 그 들어간 부위에 방어기지가 약하거나 그 바이러스가 극복 가능할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결국 숙주 바이러스의 유익 경로는 거의 대부분은 점막 표면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할 때도 그 점막을 잘 감싸는 방법 그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 이 결국은 우리의 감염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피부는 우리 몸의 완벽한 방어막이 되죠. 그리고 입과 코, 눈에 있는 결막, 호흡기의 점막 이 부분들이 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유입 경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숙주 반응은 처음에는 물리적 방어막을 통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런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생기는 NK셀이라든지 고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거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T셀, B셀이 작용을 해서 항체를 만들 겁니다. 이런 반응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우리가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죠. 호흡기 바이러스는 분비물이 대부분 이 호흡기 분비물이 나오는 호흡기에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장관 내에서 증시하는, 복제하는 바이러스들은 대변이나 분변으로 나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으로도 배출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 한 가지 고민할 것이 바이러스가 배출이 될 때 그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 안에 있을 때만 복제를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의 체액에 감싸서 바이러스 형태로 나올 건데 그 바이러스가 물방울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드랍닛이라고 부르고 드랍닛은 보통 2m 안쪽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건 바이러스가 특정 짓는 게 아니고 그 물방울이 특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드랍닛을 더 잘게 쪼갤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라든지 또는 그런 꼭 프로시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처럼 재채기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 가루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르고 바닥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한참 남아있죠. 그게 우리의 또 감염관리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첫 번째 바이레미아가 있고 그 바이레미아가 지난 뒤에 나중에 본인의 리셉터가 있는 조직에 찾아가서 세컨더리 바이레미아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세컨더리 바이레미아가 일어날 때 열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들은 로컬라이즌 임팩션이어서 대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옛날에 이 바이러스와 교과서에는 이렇게 상기도에만 곡소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 일으키는 네 가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들은 곡소감염을 일으키죠. 물론 일부는 전신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부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부위와 그다음에 호흡기 때 아까 드랍닛이 에어로즐로 생성되는 그런 시술들 기관사건 할 때라든지 마스크 빼깅 할 때 이럴 때는 바이러스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에어로즐를 만들게 되고 그런 AGMP라고 이렇게 약자로 붙였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기관지 내시경이나 인공호흡할 때 이럴 때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CPR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유도객담을 할 때 객담을 뱉을 때 그리고 네뷸라이저라는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검체 채취를 한다고 해서 객담을 뱉을 때 굳이 우리가 옆에서 위험하게 에어로즐를 맞으면서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환자에게 불필요한 네뷸라이저 치료 같은 걸 해서 에어로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어로즐를 꼭 만들어야 될 상황일 때는 반드시 에어로즐를 막을 수 있는 에어본 프리퀘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네뷸라이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감염관리를 이렇게 개통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면 제일 좋을 건데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대체하면 좋을 건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개인 보호 장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해오지 않았던 이런 통풍식 헤드보드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음악 격리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호흡기 감염병 신종 호흡기 감염병을 대응해야 돼서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잠깐 또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이고 포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렌드 RNA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RNA 바이러스는 환경에 약한 대신에 변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연구가 많이 된 것은 2003년 사스 코로나 이후고요. 그 전까지는 1960년대에 감기에 걸린 소년에서 처음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을 감기에서 티슈 컬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2292가 나왔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OC43 이 OC는 오광컬처의 약자라고 합니다. OC43이라는 이 두 가지 코로나만 우리가 2003년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사스 코로나를 알게 됐고 2012년도에 메르스 코로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 12월부터 알게 된 사스 코로나2를 알게 됐습니다. 이 각각 바이러스들은 아까 티슈 트로피즘이라고 했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리셉터가 다른데 이 위는 APN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NL63이라는 것들은 ACE2 그리고 사스도 ACE2를 좋아했고 지금 우리가 유행 중인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도 ACE2 리셉터의 친화도가 무척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스 코로나는 DPP4라고 하는 좀 다른 리셉터에 친화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스, 메르스, 사스, 코브2 빼고 나머지 네 가지를 우리가 커뮤니티 역할의 레스프레토리,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해서 이렇게 약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주로 로컬라이즈드 임팩션을 일으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가지는 주로 겨울에서 봄이 주로 유행을 한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도 유행 시기는 똑같습니다. 주로 감기에 한 35%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고요 특히 소아한테는 NL63이나 OC43이 좀 더 많은 걸로 유아한테는 많은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참고 문헌은 제가 만델이라고 하는 저희 감염학 교과서 최신판을 인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티바디 레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재감염은 당연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재감염 이야기나 항체가 오래 갈 거라는 생각 또는 백신을 맞으면 우리를 오래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 50몇 개 정도 기관에서 하는 병원체 감시 체계에서도 시즌을 리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3개년 거 보면 주로 겨울철에 유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유류에서 이렇게 종관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결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새로 오는 게 아니고 포유류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이고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게 넘어왔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일단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문명은 COVID-19으로 부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입니다. 따라서 COVID-19 임팩션이 아니고 COVID-19 디지즈도 아닙니다. 저 하나로 그냥 병 이름인데 사실 WHO도 저 이름을 만들어 놓고 되게 많이 혼용해서 썼습니다. 코로나 COVID-19 임팩션이라고도 쓰고 심지어는 저 뒤에다가 바이러스를 붙여서 COVID-19 바이러스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 COVID-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상명을 짓는 집단에서 SARS-CoV-2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질환명은 COVID-19이고 바이러스는 SARS-CoV-2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또 더 헷갈리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줄여서 코로나19고 하이프니 영문 약자는 있고 없고 영문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게 잘 쓰시는 게 좋겠고 질병 분류 체계 U07.1로 새로 코드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전국 확진자 누적 그래프를 가져갔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억눌러져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감염은 어느 정도 자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배포하는 현황을 봐도 인천은 92명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 92명 중에 인천광역시 오류에서는 84명을 진료를 했고 물론 재양성 케이스도 몇 명 있었긴 합니다. 요새 R-ROT 값보다 R-T 값이라고 해서 타임베링 리플러덕션 넘버가 대유행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로 보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R-ROT 값을 계산을 해주신 표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한 0.3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이렇게 1 이상이 될 때는 컨트롤이 안 되면 지역사회 확산이 될 수 있는 단계죠. 1 이하가 될 때는 어찌 됐든 자연의 유행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이렇게 1 이하로 낮춘 방법이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만둘 때 뭔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1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그래서 그 R-T 값을 1 이하로 꾸준히 낮출 수 있으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전파 경로는 비말이나 접촉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호흡기 비말로 오염된 포마이트에 의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오염된 물기를 만지고 아까 바이러스는 점막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눈, 코, 입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흔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을 했는데 그 틈새가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제일 흔할 겁니다. 잠복기는 14일까지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4에서 7일 안에 발병이 다 일어나고 증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최근에 CDC에서 현실을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CDC의 기준을 보니 다음과 같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오항과 칠링, 그 다음에 근육통, 두통, 인후통 그 다음에 입맛이나 냄새의 소실, 후각의 소실 이런 게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증상마저도 아주 경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란세지의 미트게이션 메저에 대한 논문의 서플리먼트에 들어있던 건데요. 거기에다 제가 몇 가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력이 생긴다. 그 말은 이제 복제를 하겠죠, 세포 안에서. 복제를 할 때까지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레이턴트 피어리어드라고 하고 저도 용어가 자꾸 헷갈려서 사전을 찾아봤다는 이건 잠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몸에 복제해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겠죠. 느끼든 못 느끼겠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까지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하고 보통 아까 1에서 14일이라고 했지만 평균적으로 5, 6, 1이라고 여기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감염이 돼서 증상이 생겨서부터 다음 환자한테 감염이 돼서 증상을 만들 때까지로 우리가 시리얼 인터벌을 하고 하고 그 날짜를 여기서는 4에서 7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 학자들도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도 감염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증상이 생기고 나서 증상이 상당히 경화할 때는 격리까지 들어가는 이 날짜가 점점 길어질 거고 우리나라는 조기에 진단을 하고 빨리 격리를 하고 접촉자 조사를 해서 평균 한 2일 정도에 다 격리를 시켰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상당히 상기도 하기도 해서 골고루 증상이 별로 없을 때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의 포커스가 뒷부분이 아니라 앞쪽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던 1번 환자를 논문으로 발표했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NUGM에 실렸던 환자들의 바이러스 카이네틱스도 제가 첫 번째 환자 보여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바이러스가 저렇게 나오고 환자가 병을 일으키면 그 병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는 2월 28일 WHO 차이나 조인트 미션에서 낸 레포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일드와 모더레이트 정도는 80% 정도를 차지하고 문제는 이 마일드와 모더레이트는 우리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그냥 좋아져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 빨간 화살표인 사망으로 간다는 게 이 병의 아주 골치 아픈 특성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마일드 모더레이트만 봤고 아직은 이런 사망까지 가진 않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사망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7,755명 확진자에 대해서 발표한 케이스 페이탈리티를 보시면 사실 나이가 제일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돼 있습니다. 70대로 가면 케이스 페이탈리티가 5% 그다음에 80대가 넘으면 8.5%가 되고요. 그거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사실 환자가 많이 늘어났던 대구, 경북은 의료 시스템이 포화가 됐었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사망 케이스는 한 명도 없었고 다른 지역이지만 30대에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만 70대로 가면 5%, 4%, 여기는 0% 그다음에 80대로 가니까 12%, 4%, 6% 그래서 대구의 80대 이상은 12%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다음에 혹시 대규모로 한다고 오더라도 이 고위험군은 고령이고 이 연령대를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케이스 페이탈리티를 많이 낮출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염관리 방법을 쓰는 것이 지역사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비약물적 중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17년도 CDC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를 위해서 데뷔해서 만들어놓은 미티게이션 가이드라인이고요. 지역사회 미티게이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계절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분리하자라고 했고 판데믹이 되면 자발적으로 격리, 쿼런틴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과 쿼런틴의 차이점은 아이솔레이션은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거고 쿼런틴은 아직 아프지 않은 환자가 아닌 사람도 의심될 때 바로 격리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데믹이고 이 판데믹 인플루엔자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사실은 논파마스티컬 인터벤션, NPI라고 약자를 쓰고 논파마스티컬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휴교, 휴업, 대중행사, 연기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죠. 이 방법들이 결국은 의료기관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높은 피크가 올라갈 건데 저런 방법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3월 16일에 임페리얼 칼리지의 COVID-19 리스파스 팀을 이끄는 닐 퍼건슨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전까지 영국은 보리스 총리가 우리는 군중 면역으로 가겠다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고 난 뒤로 영국도 전략을 바꿨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왔을 수도 있겠다. 그 2주 후에 3월 30일에 유럽의 11개 국가에서 그 미트게이션 전략을 MPI를 했을 때 어떻게 효과를 줬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컴플리트 락다운이라고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컴플리트 락다운이 됐을 때 가장 많이 RT값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아까 제가 RT값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RT값이 1 이하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유행이 중재된다는 거고 그래도 잘 대응했던 독일과 초반에 위험에 빠졌던 이탈리아의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잠잠할 뿐이지 최근 100년 이내에 겪어본 적이 없는 신종 감염병 플러스 판데믹의 이중고에 우리는 휩싸여 있고 그 바이러스는 초기에 배출이 많고 장기간 3주 정도 지속이 되고 또한 숙주가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격리가 어려운 그런 병이고요. 항바이러스제나 항염증제 치료에 아직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유행을 약으로 중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까운 미래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피지컬 세퍼레이션,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생활 방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아직 준비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의 시작은 제 강의로 이걸로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을 코로나19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20몇 번이 곧 올 겁니다. 그거를 고려하면서 기초부터 다 뜯어 고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